40일 동안 똑같은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의 그 반응과 평가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크고 성업이 견고하다는 이유만으로 실패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거주민이 크고 성업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아니 도전도 해보지 않고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신들의 눈, 현실의 눈으로 그 땅과 성업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호수와 갈렙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사실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이 생겼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 사건을,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느냐보다 나는 지금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정탐꾼들로부터 이런 보고와 평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평가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지르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 성읍에 사람들이 크고 성읍이 견고하다 그래서 우리는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을 때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대송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이제 약속의 땅 가난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텐트를 치면서 늘 이동하며 살았지만 이제 안정적으로 집을 짓고 살게 될 거야 우리는 그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고 살았지만 이제 약속의 땅 가난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우리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서 먹게 될 거야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정탐꾼들이 가지고 와서 보여줬던 그런 맛있는 과일들, 크고 아름다운 과일들도 먹게 될 거야 이런 기대감, 이런 설레임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꿈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대실 소망이라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땅 가난 땅에 들어가면 이런 집도 짓게 되고 이런 농사도 하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 성의 사람들이 크고 성읍이 경고해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백성들이 이제 반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보게 되면요 대성통곡을 하며 밤새도록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2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한결같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망을 했어요 불평과 원망은 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불평이라고 말해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불평이라고 하는데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음의 불평을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탓하고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은 불평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원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원망의 내용이 뭐죠? 자, 2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예국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우리가 예국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이곳에서 죽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극기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어찌하여 요하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왜 원망을 해서는 안 되는가 그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네 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원망은 원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민숙이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숙이 14장에는요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다섯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숙이 14장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원망이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제를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김없이 원망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었습니다 끄떡하면 그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한 번 원망하기 시작하게 되면 원망이 원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원망하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은 원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습관화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원망은 원망을 낳기 때문에 원망이 습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과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원망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원망함을 들으셨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추리국기 16장 7절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요하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요하께서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자 추리국기 16장 8절도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요하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여 요하를 향하여 함이로다 따라서 합시다 요하께서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말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요? 인수기 14장 28절 2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가 예국당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원망한 그 원망의 말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요호사와 갈렙을 제의한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망했던 그 말대로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그 원망하는 말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들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원망의 말이 아닌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원망하는 말을 하지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악한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7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려 하나님은요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이 악한 해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자들을 악한 자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원망을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악한 것으로 여기실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원망을 악한 것으로 여기시냐면요 우리의 원망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죠 요하께서 모세기를 시대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했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이렇게 원망을 악한 것으로 여기시는데 왜 원망을 악한 것으로 여기시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원망을 자신에 대한 멸시로 그렇게 간주하실까요? 그것은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의 근원은 뭐냐? 여러분 원망의 근원은 불신앙입니다 원망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에요 원망의 근원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돈 때문에 원망하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진짜 그 원망의 근원이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한다면 열 명의 정탕꾼들이 아무리 악평을 했을지라도 그들은 여러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은 불신앙이고 원망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해중이라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35절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같이 시작 나 요하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해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원망은 불신앙이고 불신앙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악한 해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곧바로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가난한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했던 백성들은 365배의 그런 징벌을 받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살인을 해서입니까? 아니면 간음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던 이유는 살인을 해서가 아닙니다 간음을 해서가 아닙니다 원망입니다 여러분,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원망이 이렇게 큰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망을 악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했던 출혈금의 1세대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원망은 왜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되냐면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념성이 매우 빠르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2절 상반절을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해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요소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자마자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요 그 전념성이 이렇게 강합니다 그 원망은 한순간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사로잡았습니다 이 짧은 한순간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원망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게 되면 좋은 소문보다는 안 좋은 소문이 더 빨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열의 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침묵을 명령하셨어요 매일 한 바퀴씩 열의 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뭐냐면 너희들은 입을 닥치고 조용해라 침묵해라, 말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불평과 원망의 체질화되어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입을 열면 불평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사실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매일마다 여러분 일어나서 열의 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하는데 그게 이해되는 겁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면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 놓았을 거예요 두드려도 보고 와 강하네 들여다보니까 이중으로 돼 있네 진짜 열의 고성은 여러분 이중으로 돼 있었잖아요 야 우리 지금 산책하냐? 아니 우리가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냐? 내가 돌아버리겠다 아니 성이 무너지면 밖으로 무너지지 안으로 무너지냐? 그러니까 밖에는 우리가 죽지 여러분 이렇게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맞아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인데 이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대로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골방에 앉아서 원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절대로 자기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원망하지 않아요 부지런히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부지런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를 확산시킵니다 그래서 동조자들을 모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자꾸 그 사람으로도 불평과 원망의 말을 듣다 보게 되면 내 자신이 그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이 나도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생길지라도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원망한다고 그래서 우리 관계가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원망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던가요? 여러분 원망하니까 부부의 관계가 더 좋아져요? 여러분 원망하니까 여러분 자식이 돌아오던가요? 여러분 원망하니까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환경이 더 좋아지던가요? 아니에요 돌이 원망하면 관계가 악하대요 여러분 원망해 보세요 남편 원망해 보세요 부모님 원망해 보세요 관계가 더 악하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악하대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요 결국은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유발시켜요 그러니까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또 이 원망은요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왜 많은 가정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돈이 없어서 무너진 가정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안 만나야 되는데 어쩌다 내가 저 인간을 만나는가 하면서 막 원망하고 그러다 보게 되면 또 자식이 그 말을 듣게 되고 우리 집은 뭐야? 우리 집 구석은 왜 이래? 막 이러면 뛰쳐나가고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결국은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정을 콩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죠? 진리의 문제야 여러분 진리의 문제로 내가 싸워져서 나눠지는 교회는 별로 못 봤습니다 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 때문에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멸망을 당했던 이스라엘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곤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인데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원망하다가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았던 야고버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야고버스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지 네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왜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되죠 첫 번째 이유는 원망이 원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원망을 자꾸 하다 보게 되면 계속 원망이 습관화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신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원망을 악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 왜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간주하죠? 그 원망의 근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까?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념성이 매우 빠르고 크다는 거예요 삽시간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원망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했는지 왜 이런 슬픔이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쳐다와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고난의 뒤편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내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